안녕하세요. M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수원 가는 길 채널에서 수확 결과가 좋아 소비자님들께 만나는 자두를 소개해 주시네요. 아침 수확 후 오후 택배를 하시기 때문에 다음날 신선도 유지되는 자두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마트나 과일 가게에서 구매하는 경로로는 거쳐야 하는 경로로 인하여서 미리 완숙 전에 따야 하기 때문에 당도와 신선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택배를 받으니 와우 실제 자두의 신선도가 탱글탱글 또한 당도가 평소 사먹었던 자두와는 비교할 수가 없네요. 맛있다. 너무 좋아. M영순은 행복한 농장 자두를 자랑해 드려오니 가수원 가는 길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